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피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셀럽247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셀럽247 팔로우 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보시면 팔로우 버튼이 있거든요 꾹 누르시고 팔로우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혜택이 있는 라방을 할 때마다 알림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더 특별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우리 피부를 위한 소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셀럽247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죠 지금 저도 오늘 하루종일 핸드폰에 안전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한파경보도 계속해서 오고요 그리고 눈이 내렸는데 아직 녹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가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운전하실 때도 그렇지만 길을 다니실 때도 정말 한켠에 눈이 모여있는 곳도 있지만 얼음판처럼 반질반질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걸으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오가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들리시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먼저 라미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어느새 다음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계속해서 내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추천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좋은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것만 소개하는 쇼호스트 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피부를 이롭게 할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라핀과 솔포그 제품인데요 라핀과 솔포그는 솔한계 코리아에서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두 브랜드 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친환경적인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 솔한계 코리아는요 화학 원료를 최대한 배제했고요 천연 식물, 천연 과일에서 그 중에서 좋은 성분 그리고 피부에 이롭고 순한 성분만 이렇게 싹 골라서 이렇게 쫙 멋지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라핀과 솔포그의 라인업을 보면요 굉장히 자연을 담아냈구나 정말 신이 선물한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부가 굉장히 쉽게 벌개지고 요즘같이 찬 바람이 불고 간단한 자극 그리고 마스크 같은 자극 있죠 이런 간단한 자극에도 굉장히 쉽게 벌개지고 손상이 오는 피부인데요 이런 민감하신 분들 순한 화장품, 자연이 선물한 혜택을 담아낸 라핀과 솔포그 제품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인데 더 반가운 것은요 여러분 요 밑에 동그란 원에 보면 제품 페이지 있으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가 초특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희 고마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부담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품격 있는 선물 정성이 들어있는 좋은 선물을 드리되 가치 있는 선물을 드리되 조금 부담이 덜하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 예 브라이언 이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다시 보고 싶은 점 이런게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소울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 소울포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라피네 두 제품 깔라만시 토너와 감탄미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박스로 보여드렸고요 소울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스템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품을 검색하는 순위에도 보면은 가장 단연 상위권에 다 랭크되어 있는게 이런 보스템들이에요 근데 에센스나 세럼보다 좀 더 농축되어 있는 앰플을 찾고 싶으시다 그런데 너무 비싸 너무 부담이 간다 그러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효과는 너무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초특가로 70%가 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울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이고요 50ml 제품 원래 48,000원인데 12,900원에 12,900원입니다 원래 48,000원짜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린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장품은 소울포그가 박스 이거거든요 정말 고급스럽죠 박스도 아 은나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박스가 예뻐서요 금색끝이 고급스럽죠 여기다가 리본같은거 딱 하나 붙여서 이렇게 그냥 선물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데 리본 감아서 선물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딱 붙이는 리본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8,000원짜리 12,900원에 소울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짜잔 뭐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셀럽들이 픽한 제품입니다 셀럽 뷰티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선정이 되었던 라핀의 감탄 미스트 저 항상 와우 이거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 보이시죠 그리고 영어로 영문으로 와우 이렇게 써있어요 감탄 부분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셀럽들이 이미 알아보고 좋은걸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거 원래 29,000원이거든요 120ml입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120ml인데 29,000원짜리 제품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900원입니다 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 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박스 이렇게 담아드리니까요 예쁘죠 선물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담감 없는 가격이죠 9,900원에 지금 아 이 혜택은요 계속해서 이 가격이 아니구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방 2시간 특가입니다 그리고 라방 후 1시간까지만 이 가격이 유지됩니다 라방이 끝나고 라방 30분 제가 할건데요 30분에 라방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원래 가격 29,0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꼭 라방 시간에 잊지 않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9,900원입니다 라핀의 감탄미스트입니다 그리고 짜잔 항상 볼때마다 느끼지만 청량감이 넘치는 이 싱그러움을 담아낸 라핀의 깔라만시 토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첫 느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큼함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비타민C의 제왕이죠 레몬의 30배가 되는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깔라만시 원액을 그대로 넣은 제품입니다 추출물 넣었냐고요? 아니죠 추출해서 넣은게 아니고요 저희 왜 과일 착즙 그대로 짜낸 과일을 그대로 짜낸 그 주스 먹으면 아시겠지만 더 비싸요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깔라만시 추출물 아니고요 착즙 주스처럼 깔라만시 원액을 100% 그대로 넣은 무려 300ml 용량의 대용량 토너입니다 용량도 좋고요 파라벤이라든가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저자극 인증서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넉넉한 제품 사셔서 온가족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가족 토너로 불리는 그런 그리고 가성비 토너 아까 감탄미스트도 120ml 용량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용해도 저 잘 안 줄더라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라핀의 감탄미스트도 그렇고요 라핀의 깔라만시 토너 역시 300ml 대용량인데 온가족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성비 토너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든든한 이 토너 300ml 용량인데 원래 가격은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셀리가 이로운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라핀 제품 두 가지는요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만원도 되지 않은 이 가격에 선물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박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박스도 저는 예쁜 거에 담아진 게 좋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고 하잖아요 선물할 때도 좀 더 보기 좋게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박스도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노란 색깔이 참 사랑스럽죠 깔라만시 느낌이 나게 깔라만시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듯한 이 옐로우톤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리본 다 붙여서 리본은 요즘 포장 따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리본 같은 거 하나 붙이셔도 좋고요 예쁠 거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토너 위에다가 코치라든가 리본 같은 게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붙여서 주셔도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핀의 깔라만시 토너 9,900원입니다 다시 한 번 강도 드리지만 이 혜택은요 라방이 끝나고 한 시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아 담아놨다가 나중에 사야지 하시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 있을 거예요 48,000원 29,000원 25,000원에 올라가 있는 그 가격으로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꼭 혜택 받으셔서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은 12,900원 라핀의 감탄미스트와 라핀의 깔라마시 토너는 9,900원 특가로 여러분들 혜택 받으셔서 아주 행복하고 가치로운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딱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이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입니다 네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은요 정말 너무너무 가치롭고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복합 비타민 컴플렉스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고요 천연율에 비타민 열매 추출물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잘 보이시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미백의 대표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가 있고요 네 피부톤 개선해주고 여드름 발생 억제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미백 효과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로만 하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봐 요렇게 판넬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네 미백 효과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피부톤 개선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건강하게 밝은 피부로 갖춰주기 좋은 복합 비타민 컴플렉스가 50% 이상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밝은 피부로 갖고 와주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효과 저희 놓칠 수 없잖아요 피부는요 한번 이렇게 주름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나는 아직 뭐 주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용 안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피부 건강 20대 때부터 지켜주신 분들 피부가 남다르더라구요 아 그때는 내가 왜 그걸 안 썼을까 나는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뭐 관리를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서 깨끗하고 맑은 피부 밝은 피부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게 보이시죠 1,2차로 코팅된 비타민C 캡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울포크 비타 화이트니 앰플의 별명이 눈에 보이는 비타민이에요 1차 2차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그래서 눈에 아 농축되어 있는 고농축되어 있는 이 비타민C가 보이는구나 고농축 비타민C 화이트니 앰플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일단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앰플이 터지면서 그 비타민C 캡슐이 터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데 끈적임이 별로 없어요 약간의 점도가 있는 그런 텍스처인데요 근데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바로 소울포크 비타 화이트니 앰플인데요 소울포크 비타 화이트니 앰플인데요 비타민 B5 판테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피부 재생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피부 진정 효과와 함께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피부 회복 재생 효과 피부 미백 뿐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뿐 아니라 피부 진정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까지 잡은 그런 기특한 앰플이 여러분 이 라방 2시간 50ml 앰플인데요 정말 이 상세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스토어 보이시죠 여기 제품 여기 동그란 하단에 메세지 채팅창 있잖아요 그렇게 좌하단에 보시면은 톡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가격이 딱 떠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라핀 깔라마시 토너 어머 이 가격이 빨간질로 이렇게 할인가가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가격인데요 이 혜택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송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1시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다시 이 빨간 줄로 이제 할인가가 적혀져 있는데 이 가격이 체인지가 됩니다 네 9시부터 1시간 반이니까 10시 30분만 지나면 신데렐라 마법이 풀리듯이 여러분 사르르 가격 혜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1시간 30분 전에 30분 안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겁니다 와우 라핀의 감탄미스트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요 유명한 이 제품은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럽들은 도대체 왜 뿌릴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셀럽 뷰티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선정이 됐고요 패널들이 감탄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안개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좋고요 피부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피부 수렴 케어 효과 있고요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피부를 내 피부를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셀럽들이 픽한 제품이죠 셀럽 뷰티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많고 많은 화장품들이 있고 많고 많은 미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대 미스트 3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3등 안에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3대 미스트 안에 선정이 됐고요 써본 패널들이 정말 감탄을 자아냈죠 어떻게요 와우 이렇게 감탄을 자아냈기 때문에 감탄 미스트에요 라핀의 감탄 미스트고요 그리고 이 제품 여기 보시면 어떠한 과일이 보입니다 자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그렇습니다 감이죠 감 보이시죠 감의 탄닌 성분을 이용했어요 탄닌이 주는 효과를 이용을 했는데요 감증류액을 이용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감증류액을 이용해서 이 피부의 감에서 추출하는 탄닌의 효과를 이용한 이 감증류액을 이용해서 특허를 냈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력을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제소 대신에 정제소 넣는 대신에 정제소 대신 감추출물을 넣었는데요 무려 51%나 넣었습니다 조금 넣고서 나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무려 50%가 넘게 51%나 감추출물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라핀에서 특허를 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소란개코리아가 천연 식물과 과일에서 피부에 좋고 이로운 순한 성분들을 뽑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좋은 성분들 그런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성분들을 가져와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만든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탄닌과 함께 또 자일리톨과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수분 유지력을 상승시켜주고요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줍니다 저희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미스트를 처음에 뿌렸을 때는요 이 청량감이 있고 수분감 보습감이 있는데 금방 날아가 버려서 다시 건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그 유지력을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좀 더 이 수분감 보습감이 좀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효과를 더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일리톨과 히알루론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일리톨 하면 저희 왜 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이 자작나무 추출 성분 자일리톨이 주는 이 쿨링 효과와 청량감 피부 진정 효과 이 보호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하면 대표적인 성분이죠 히알루론산 마치 팩한 듯 세럼한 듯 수분과 진정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이 탄닌 성분 그 다음에 탄닌 성분 히알루론산 그리고 자일리톨 이렇게 만나서 수분을 이렇게 딱 잠궈버립니다 나가지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네 지금 브라이언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얼마나 유지되냐고 미스트 저는 물론 갖고 다니면서 저희 미스트는 원래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잖아요 보통 권장은 세안 후 3초 보습 지켜준다고 하고 하루 6번 정도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6번이면 24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이걸 아침에 세안을 하고 나서 저희 왜 처음 세안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세안한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세안 후 바로 바로 화장품 화장실이라든가 그 바로 그 세안 후 그 보습을 지켜줄 수 있게 바로바로 발라주라고 하잖아요 토너라든가 이렇게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라핀의 감탄미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바르고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흔들어서 그냥 20-30cm 떨어져서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수분을 잠궈버립니다 수분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래서 3초 보습효과 세안 후 그 3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세안 후 3초 보습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하루 6번 정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뛰어난 게 등드름미스트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라핀의 감탄미스트가 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뿌리는 스킨케어 뿌리는 세럼팩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스킨케어 받으러 따로 간다던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집에서 해주려면 굉장히 정성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좀 바쁘신 분들 따로 스킨케어 할 시간이 없고 세럼팩 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뿌려주면 그냥 뿌리는 스킨케어 스킨케어 효과가 있으면서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이 초간단 스킨케어 초간단 세럼팩입니다 세럼팩과 뿌리는 세럼팩 초간단 세럼팩 뿌리기 때문에 초간단하게 세럼팩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뿌리는 스킨케어 초간단 스킨케어 뿌리기 때문에 초간단하게 세럼팩과 스킨케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드름 등에 난 여드름이 정말 남모를 고민이 되거든요 등드름이 있는 특히 학생분들한테 선물해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이 오늘 29,000원짜리 제품을 9,900원에 120ml 용량입니다 120ml 용량은 라핀의 감탄 미스트를 정말 너무너무 초특한 9,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기 정말 부담없는 가격이죠 등드름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등드름 미스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셀럽들이 워낙 좋은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써보셨겠어요 근데 선택을 한 거는 정말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써보고서 정말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저 이렇게 매일매일 쓰거든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세안을 할 때도 뿌리고요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저는 사용을 합니다 세안하고 이걸 먼저 뿌리고서 기초 제품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메이크업하기 전에 팁을 드릴게요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펀지나 브러쉬에다가 뿌려갖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스푼감 촉촉함을 더 유지해 주실 수 있고요 밀착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화장을 하기 전에 스펀지나 브러쉬에다가 브러쉬에다가 뿌려서 밀착력을 높여주시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기특한 라핀의 감탄미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라핀의 깔라마시 토너입니다 깔라마시 정말 비타민C의 제왕이죠 레몬의 무려 30배나 됩니다 레몬도 비타민C가 뛰어난데 뛰어나고요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요 대용량 토너이고요 무파라벤이고요 정말 그 실험 피부 저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아까 앰플도 피부 저자극 인증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역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요런 토너입니다 무려 300ml 용량이기 때문에 정말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죠 자일리토레 쿨링효과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고 피부를 밝게 해주는 이렇게 기특한 깔라마시 토너입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병풍나무 추출물 추출물 외에 무려 12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구요 12가지 천연 유래 성분 들어가 있구요 트러블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뭐 보습하면 딱 떠오르는 성분이잖아요 일반 수분 인자에 무려 6000배가 되기 때문에요 촉촉한 천연 보습인자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구요 판테놀이 피부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깔라만시 원액이 들어 있다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순서대로 사용해 볼게요 제가 손해하는게 잘 보이기 때문에 손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가볍게 흔들어서요 20-30cm 두껍 뿌려주시면 됩니다 안개분사 보이시나요 안개분사 형태이기 때문에요 라핀의 감타미스트가 좋은점이요 화장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안개분사 형태에요 미스트 할 때 저희 분사력이 어떤지 분사 형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개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정말 가볍게 사뿐히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셔도 되구요 두드려주지 않아도 저는 너무 좋더라구요 두드려주면 이렇게 흡수가 더 잘 되겠죠 이렇게 안개분사형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사뿐 정말 소중하게 부드럽게 사뿐히 사뿐히 내려앉구요 촉촉하게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에 라핀의 깔라만시 토너 깔라만시 원액 100% 원액을 넣은 마치 착즙주스처럼 100% 원액을 넣었구요 뭐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토너 토너 단계 스킨토너 단계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냥 피부 손에 바르셔도 되구요 저는 화장솜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셔도 되구요 300ml이니까 여러분 토너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디옥냉이라서 저는 아주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부결 따라 정리 정돈해 주는 토너가 정돈해 주는 피부결을 정돈해 주잖아요 가장 정말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피부결 따라 정돈해 주시구요 굉장히 굉장히 그 자일리톨이 주는 그 청량감이 굉장히 기분이 좋구요 상쾌합니다 상큼하고 상쾌한 그 메마른 그 목마른 그 상태에서 정말 피부가 물을 쪽쪽쪽 받아들이는 느낌 아시죠 정말 갈증났을 때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을 때 그게 시원함 아시죠 딱 그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손을 씻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약간 건조한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할 때 이렇게 뿌려주니까 뿌려주고 발라주니까 너무너무 촉촉하고 그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듯한 그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피부를 밝게 해주는 이렇게 정돈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솔프고 화이트 스포이드 형태입니다 이렇게 딱 올리시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이나요 여러분 비타민C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대면 턱하고 터지는 비타민C 캡슐입니다 여러분 알알이 들어와 있는 비타민C 캡슐 고농축 비타민C 화이트닛 앰플입니다 이렇게 점도가 있지만 끈질김이 없습니다 스포이드 형태 여기 비타민C 앰플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비타민 솔프고 비타 화이트닛 앰플입니다 주르륵 흐리지 않아요 이 정도의 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끈적임이 없이 끈적임이 있으면 바를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딱 터트렸어요 제가 지금 비타민C 캡슐을 터트렸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고농축 돼 있는 성분들이 보이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비타민 여러분 제가 바른게 지금 끈적여 보이나요 전혀 끈적임이 없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은은한 향이 정말 좋은 정말 아 자연에서 온 정말 그 좋은 선물이다 정말 라핀과 솔포그 제품은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같은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지만 바르지 않은 똑같이 손을 씻었고요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손이고요 저는 금발 이렇게 벌개지거든요 안 바르지 건조해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바른 손 이거는 라핀의 감탄미스트와 칼라만시 토너로 피부결 정리했고요 솔포그 비타 화이팅 앰플까지 바른 손입니다 이렇게 미배효과와 이렇게 진정효과 저는 이렇게 손을 씻고서 계속 안 바르면요 제가 손을 자주 씻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건조함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죠 차이 손의 차이 바른 쪽과 바르지 않은 쪽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자랑을 하다보니 어느새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라핀과 솔포그가 여러분의 선물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포그 비타 화이팅 앰플이고요 비타민C 캡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포이드 형태의 제품입니다 50ml 용량 정말 화이팅 효과 뛰어나죠 안티지 효과까지 있고 피부 진정 자격까지 하는 피부 재생 효과까지 뛰어난 비타 화이팅 앰플이 50ml가 48,000원이었는데요 12,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솔포그 비타 화이팅 앰플 12,900원이고요 셀럽들이 피칸 등 들은 미스트로도 유명한 뿌리는 세럼팩 뿌리는 스킨케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감에 탄닌 성분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요 자일리톨이 주는 쿨링 효과 청량감이 뛰어난 라핀의 와우 감탄 미스트 29,000원이었는데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란 딸란 여러분 깔라만시 주스가 생각나요 정말 청량감 넘치는 정말 시원한 상큼함이 느껴지는 라핀의 깔라만시 토너 무려 300ml 대용량 제품인데요 25,000원이었던 제품을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9,900원 만원도 하지 않은 9,900원의 행복 꼭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저작용 인증 통과했고요 깔라만시 추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즙 주스 같은 깔라만시 원액을 100% 원액을 그대로 담아냈고요 온가죽 사용 가능하고요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제외하고 파라벤 들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온가죽 사용 가능하시고요 대용량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라핀 제품 다 가성비 갑입니다 가성비 최고인 제품인데 가격은 9,9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하지 마시고요 박스까지 예쁘게 담아서 이렇게 선물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라방 특가는요 방송 제가 이제 마칠 텐데요 9시 30분 되었어요 아쉽지만 마칠 텐데요 라방 후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시간 더 드릴 거예요 10시 30분까지 이 라방 특가 혜택 누리실 수 있어요 10시 30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48,000원 29,000원 25,000원 올라가니까요 12,900원 9,900원 행복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많이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준비도 잘 하시고요 라핀솔브과 함께 피부까지 건강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로운 것만 소개하는 쇼호스트 셀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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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